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출제 유형 1번입니다. 목표값 찾기 1번 시트에서요. 현재 제품명 청바지 단가 23,000원 수량 그 다음 판매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현재 판매금액이 10만 5천 8백원인데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이 몇 퍼센트면 판매금액을 10만원이 될까라고 목표값 10만원이라는 목표값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값을 찾아 봅니다. 청바지 할인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라는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7셀을 선택하고요. 실제 목표값이 되는 값이 있는 셀 B7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이라고 있고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값, 원하는 값에 대한 올바른 입력값을 찾습니다. 올바른 입력값을 찾습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화면에 목표값 찾기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수식셀, 수식이 계산되어 있는 B7셀의 값이 찾는 값은 10만원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10만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청바지가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라고 값을 바꿀 셀은 E5셀이 됩니다. E5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0만원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화면과 같이 목표값 찾기 상태라고 해서요. 10만원 목표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목표값 찾기 1번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목표값 찾기 두 번째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현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서초점에 해당한 냉장고 판매 총액이 현재 9,600만원이죠. 9,600만원인데 1억이 되려면 D10셀의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요?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식으로 계산된 E10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합니다. E10셀의 값을 찾는 값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주의하실 것은 0의 개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0의 개수가 8개죠. 2, 3, 4, 5, 6, 7, 8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D30셀이 얼마면 1억이 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상태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되었고요.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판매량이 31이라고 구해지네요. 목표값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살펴보셨습니다.